이 튜토리얼에서는 익스포터 비디오 파일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은 이 튜토리얼에서 미디어 파일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프리미어 프로에서 엽니다.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완료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시간입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미디어 파일 내보내기 전용으로 설계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정을 알아서 선택하는 사전 설정을 사용하면 간편합니다. 여기 고잉 홈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파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 미디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설정 대화 상자가 뜨죠. 이때 형식은 H.264로 설정합니다. 오늘날 미디어 배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코덱이죠. 이 형식의 사전 설정을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소스는 현재 시퀀스가 되겠지만,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클립을 간편하게 선택하여 다른 형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송률은 이미지와 사운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량의 단위입니다. 전송률이 높을수록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 있는 옵션을 차례로 살펴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탭이 있고, 탭마다 내보내려는 클립에 적용 가능한 추가 효과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위한 비디오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 이미지의 높이, 폭, 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할 수 있죠. 이 옵션은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소스 일치에 체크 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크 상자를 끄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내보내기 옵션과 H.264에만 해당하는 멀티플렉서 옵션도 있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결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여기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오픈 캡션 또는 닫힌 캡션을 설정할 수도 있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바로 게시할 수도 있는데, 어도비 비헨스, 페이스북, 트위터, 비메오 등이 제공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수많은 옵션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스와 출력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경우 소스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프레임의 크기가 1280, 720인데, 괄호 안에 수치는 점, 즉 픽셀의 모양이며, 초당 프레임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이 설정을 출력 설정과 일치시킬 수 있죠. 손쉽게 일치될 것입니다. 사전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수많은 옵션이 있지만,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을 선택하겠습니다. 소스 일치를 선택함으로써, 중요한 설정이 제대로 선택되도록 할 수 있죠. 이 대화 상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은 출력 이름입니다. 출력 이름은 파일 이름처럼 보이는데, MP4는 만들려는 파일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H.264 파일을 만들면, 이 출력 이름을 클릭하여, 이 새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해야 하죠.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는 물론 윈도우즈용입니다. 맥OS의 경우 파인더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좋을 것 같으므로 미디어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설정이 만족스러운 경우,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파일이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에 더욱 익숙해지면, 이 메뉴에서 제공되는 고급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스 일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는 아름다운 목소에 대한нев결이 vale기 때문에 ele이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은 저장.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